네, 안녕하세요. 송가인이아라. 네, 6월 8일, 9일, 2일간 울진 평예읍 시가지에서 펼쳐지는 제38회 평예단오제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. 38회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단오제가 올해 전국 행사로 업그레이드 되겠다고 해서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. 초여름밤 모두가 함께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저, 가인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6월 8일 평예에서 만나요.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. 감사합니다.